프로당구 PBA에서 사용되는 초구공략법을 총정리하는 동영상입니다. PBA 초구 14가지 배치를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일반적인 초구 배치를 1유형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PBA 초구의 3가지 유형은 2부터 시작하는데요. 2유형은 뒤돌리기가 주된 해법인 경우입니다. 3유형은 뒤돌리기와 함께 뱅크샷이라는 해법이 대등하게 존재하는 경우고요. 4유형은 앞돌리기가 좋은 해법인 경우입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PBA 초구 공략법의 대부분은 뒤돌리기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PBA 방식의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뒤돌리기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PBA 초구의 2족구의 위치는 코너에서 떨어져 있어서 대부분 뒷길이 없으므로 정확한 방법으로 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슷한 배치지만 공 두세개 정도 차이나는 배치를 정확히 득점해야 하므로 당점과 스트로크에 대한 개념 없이 막연하게 두께를 맞추는 능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PBA 초구를 연습하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PBA 초구의 3유형은 뒤돌리기로 치기에는 두께가 어렵거나 키스 위험이 높아서 뱅크샷이 좋은 해법인 경우인데요. 단 쿠션 가까이서 첫번째 쿠션의 예각으로 들어가는 뱅크샷이므로 일반적인 뱅크샷 치듯이 치면 반드시 길어집니다. 따라서 첫번째 쿠션의 위치를 보정하거나 회전력을 억제해서 쳐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좋은 연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3유형에 대한 PBA 선수들의 공략법 중에서 주목할만한 배치를 소개하겠습니다. 3-1번 세 공이 일자로 서있는 258 포메이션의 배치입니다. 이 배치는 3쿠션으로 맞추는 뱅크샷보다는 그림처럼 5쿠션으로 치는 뱅크샷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사카이 선수와 서현민 선수가 경기 중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배치에서 뒤돌리기 대회전도 가능한데요. 얇은 두께에 두번의 키스 타이밍을 빼야 하는데 미끄러지는 테이블에서는 잘 쳐도 길게 실패할 확률이 높고 짧은 테이블에서만 뒤돌리기가 확률이 좋습니다. 3-2는 169 또는 347 포메이션인데요. 앞돌리기로 착각을 하기 쉽지만 앞돌리기는 키스가 있습니다. 뒤돌리기 3쿠션으로 직접 노리는 방법이 있는데 내 공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쿠드롱 선수는 이 배치에서 그림과 같이 더블쿠션으로 득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의외의 공략법이죠? 연습만 되어 있다면 뒤돌리기보다 훨씬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PBA 초구 4 유형은 무회전 세워치기성으로 치는 것이 좋은 배치입니다. PBA가 없었다면 앞돌리기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배치인데요. 이런 배치를 연습하다 보면 앞돌리기 실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4-2와 4-2A의 배치는 앞돌리기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앞돌리기로 득점함으로 꼭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앞돌리기로 득점하는 두 가지 배치를 프로 선수들이 어떻게 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PBA 초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당구박사의 연습경험과 프로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지금 보는 표와 같이 요약해봤습니다. 난이도나 연습의 필요성을 생각했을 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공략법 1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혹시 연습해보신 분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당구박사 홈페이지에 남겨주십시오.